현대사회에서 디지털 전환은 불가피한 트렌드이며, 이는 교육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경영학 박사이자 구글 트레이너인 최병석 교수, 광운대학교는 디지털 전환 교육원의 교육이사로서 구글 공인교육자와 구글 트레이너들로 구성된 연구원 17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세미나를 통해 구글 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 동안 구글 미트로 진행된 세미나는 구글 미트의 활용법을 익히기 위해 템플릿을 이용한 기사 작성법 그리고 최첨단 AI 기술인 GPT즈를 활용한 컬럼 작성법 등 두 가지 주제를 중심 직접 활용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세션은 참여자들에게 디지털 도구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디지털 시대의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원, DT2,는 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교육원의 주된 목표는 연구원들과 전문가들에게 최신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교육원은 개인의 경력 개발뿐만 아니라 조직 및 사회 전체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합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원, DT2,는 지식 및 기술 전달 전문성 향상 혁신 촉진 연구원들이 기술 습득 시대에 맞는 스킬 세트 제공 창의 정 문제 해결 경력 발전 사회적 기여 등 디지털 전환 교육원이 연구원들과 함께 제공하는 교육과 활동이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서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깊이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행되었습니다. 1. 구글 미트 활용법 구글 미트는 실시간 온라인 협업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원에서는 구글 미트를 활용하여 연구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구글 미트의 활용법과 그것이 연구원들의 작업 방식에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지를 탐구합니다. 실시간 소통의 향상, 온라인 미팅과 워크숍, 구글 미트를 통해 연구원들은 지리적 제약 없이 미팅 세미나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식 공유와 협업의 기회를 대폭 넓힙니다. 화면 공유와 실시간 피드백, 프레젠테이션 중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팀워크 및 프로젝트 관리 강화, 분할 화면 및 소그룹 세션, 구글 미트의 분할 화면 기능을 사용하여 큰 그룹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기록과 재검토, 미팅을 녹화하여 나중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은 프로젝트 관리와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워크숍의 효율성, 다양한 참여 방법, 채팅 설문 Q&A 세션 등 구글 미트의 다양한 참여 도구를 활용하여 워크숍과 교육 세션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참여 도를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접근성과 편의성, 모든 연구원이 어떤 위치에서든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구글 미트는 디지털 교육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합니다. 구글 미트의 활용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필수적인 온라인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원에서는 이러한 도구를 통해 연구원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템플릿 기사 작성법 디지털 전환 시대의 템플릿을 활용한 기사 작성법은 연구원들이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특히 속도와 효율성이 중요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큰 가치를 가집니다. 템플릿 기사 작성법을 통해 연구원들은 고품질의 기사를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와 지식의 빠른 전파에 기여합니다. 표준화된 형식 템플릿은 기사의 구조를 표준화하여 작성자가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기사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독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게 합니다. 시간 절약, 이미 형식이 정해진 템플릿을 사용함으로써 작성자는 매번 기사의 형식을 고민할 필요 없이 내용 생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뉴스룸과 같이 신속한 기사 제작이 필요한 환경에서 큰 장점입니다. 일관성 유지, 템플릿을 사용하면 브랜드나 조직의 목소리와 스타일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템플릿 작성 및 적용 팁, 핵심 섹션 식별, 기사의 주요 섹션을 식별하고 각 섹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는 템플릿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기본 구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유지, 템플릿은 지침을 제공하지만 내용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템플릿의 형식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주제나 내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및 예시 포함, 기사 템플릿에는 관련 사례나 예시를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는 기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복잡한 개념을 쉽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템플릿 기사 작성법은 연구원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원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연구원들이 지식의 전파와 학술적 기여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GPT즈를 활용한 컬럼 작성법 AI 기술을 활용하면 연구원들은 효율적으로 고품질의 컬럼을 작성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GPT즈를 활용한 컬럼 작성법은 디지털 전환 교육원에서 연구원들이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실험하고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주제 설정, 컬럼의 주제를 명확히 하고 GPT즈에 입력하여 관련 아이디어와 개요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은 AI가 제안한 내용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관련성 높은 아이디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안 생성, 선택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GPT즈에게 컬럼이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때 특정 키워드나 문체 지침을 제공하여 컬럼의 방향성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 및 세부 조정, AI가 생성한 초안을 기반으로 연구원은 자신의 전문 지식과 통찰력을 추가하여 컬럼을 개인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원의 독특한 관점이 중요하며 AI가 제안한 내용에 자신의 의견과 분석을 더함으로써 컬럼을 더욱 풍부하고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검토 및 수정 마지막 단계에서는 컬럼의 흐름 문법 정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을 진행합니다.